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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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티셀러 작가 회장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미용가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텐데 회장님이 3년 만에 몇 매출 100억을 남겨야 되고 직원소가 100년이 되겠고 그리고 또는 공격을 받으신 분들한테 대체 많으세요 회장님이 전체적으로 많은 이득이 되니까 어떤 이득이 되니까 혹은 이들의 어떤 이득이 있다든 그런 것들은 더 많은 것들 고객한테 서비스 많이 듣다든지 고객을 꾸멍하시는데 고객을 꾸멍하시는데 고객을 꾸멍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실팩 좋아서 고객을 꾸멍하시는데 저희 대구 미용가분들 구독과 좋아요 고객님